한 스터대로 다트를 획득하면 그 다트를 모아가지고 최종 황금 다트판에 명중시키는 팀이 고무를 얻는 트레저먼트가 되는 거예요. 광수 씨의 토백 좀 해주세요. 다트. 골드 다트. 예스. 뿅. 예스. 굿. 아 나 진짜 안 좋다. 송중이 형한테 이거 진짜 설명 참 저렴하게. 아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송중이 형한테.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영어 아저씨. 감사합니다. 영어를 잘 아시네. 한국말 너무 잘 아시네. 옛날에 잘 아시네 지금. 지금. 완전 발음이 한국 형 같아요. 진짜 형. 자. 그래서 오늘 트레저먼트 아까 이 중국집에 가장 먼저 도착하신. 정국이 형. 어? 이게 뭐죠? 자 이거 열어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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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황금이 형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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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몰드래 몰드. 이게 뭐야 왜 난 뒤에 써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미션에 성공하시면 다트를 획득하셔서 최종 황금 다트판에 명중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트를 많이 획득할수록 유리하겠죠. 다트가 하나도 없으면 기회도 없겠네요. 지금부터 팀을 나누겠습니다. 베스트 두 분이 팀을 함께 하고 싶은 분을 고르셔서 팀을 정할 거예요. 예. 두 명. 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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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아하! 유. 아하! 아하!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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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좋아. 이거 안 돼. 이렇게 틀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시원 씨가. 저는 그렇다면 능력자 우리 정국이 형이. 야, 시원아. 그래, 가라, 가. 시원아, 같이 가자. 야, 이게 딱. 이렇게 가야죠. 시원아, 같이 가자. 패키지. 패키지야. 우리 형, 내 동생. 게리 형. 나? 나?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배 진짜 날렸어. 우리 다. 이거 위험한데? 어? 너무 위험한데? 이거 추웠어. 우리 야들. 위험한 거 좀 보여주겠어. 자, 지금 일단 팀복으로 갈아입고. 노인탑 레이스를 시작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 형님. 파운드, 원, 투,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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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óg, 투, 쓰리. 한번 해결해. 정말, 아니. 장 Knight, 나 useless. 제방합니다. ver. 자 갈게요. 가자.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안 돼요. OK. 피곤하시죠? 하나 둘 셋. 아 형 다 알아요. 하나 둘 셋. 이거는 논스탑으로 끝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기원하죠. 액션 미션인데? 깜짝이야. 이게 뭐야? 결승선에 병뚜껑을 올리면 통과? 결승선에? 결승선이 어디예요? 이쪽에서 얹으셔서. 이쪽 결승선에 가장 가까이. 아 진짜.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거. 쿨라타인데 쿨라타인데 쿨라인 했던 거잖아. 병뚜껑을 거쳐서 여기 가까이. 여기. 가까이. 넘어가지 않게. 가장 가까이 도착한 지진 팀이 먼저 바로 다음 장군. OK. OK. 형 이거 뭐 아시죠? 형 바로 해보실게요. 이건 감각이니까요 이거는 또. 우리가 잘했거든요. 성룡이 형 이런 거 귀신같이. 그럼. 감각이니까. 감각이니까. 가위바이보. 그럼 기찬이 형 가위바이보 해주세요. 가위바이보. 가위바이보. 가위바이보 형 이리로 오세요. 셋이 딱 셋이. 가위바이보. 가위바이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거 제일 마지막이야. 제일 마지막이야? 제일 마지막이야?